안녕하세요. 조진메이슨 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 최수영입니다. 저희 조진메이슨 대학교의 저영재학과는 학년별로 크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먼저 기초과목을 들은 후 그 이상의 수준의 수업들을 차근차근 듣게 됩니다. 크게 구분짓는다면 1학년 때는 거시경제, 미시경제를 기본적으로 배우고 2학년 때는 그것들을 복잡하고 심화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안에서 각각 경제 요소 및 현상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것들이 상충하면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유리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그리고 요소 등을 배웁니다. 어떤 현상을 대입하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웁니다. 저는 지금 듣고 있는 아시아의 경제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물론 중고등학교 때 배우긴 했지만 저의 전공으로서 직접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비교, 분석하며 설명하는 수업이기에 더 기억에 남고 우리나라와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를 한 번에 비교하며 배울 수 있어서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학과는 한 분애로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조직매신대학교 경제학과에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현상을 비교, 분석하고 설명하여 해결 방법까지 찾아가는 것들을 배우는데요. 이러한 장점들을 활용해서 석박사에 지원하여 교수나 연구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미연구소와 같은 연구소, 은행, 외국의 기업, 그리고 UN 기구까지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과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학교에 찾아오시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영이었습니다.